아 어떡하지 나 긴장하고 있어 이건 좀 심플한데 약간 호흡이 형처럼 다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오케이 알았어요 누구냐? 나냐? 또 미안해지 내 얘기야? 자 깔끔하게 우리 윤경한테 우리 다 같이 자 깔끔하게 우리 윤경한테 우리 다 같이 와 이 말은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? 이 말은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뭐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이야? 이거 Breton 왜 이래? 왜 이래? 야 이거 색다른 재미가 있네 아니 뭐 아니 너 우리 사랑이 무슨 일야?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야 이게 공중파 예능에 뜨거운 맛이냐? 뜨거운 맛이냐 이게? 8년 만에 이렇게 힘든 예능은 또 처음이다 왜 이걸 섰어요? 그러니까 내가 윤기야 이름 다같이 해주면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아주 좋아 죽지 진짜. 흠찬할 수 있어. 저는 이번에 이제 호비형이랑 다르게 부드럽게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멘트입니다. 스윗! 서윗하게 갈게요. 천창으로 윤기야 해줘. 윤기야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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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아들?